자 안녕하세요. 올해 첫 강의인가요 제가? 새해 봄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못하면 직물기요. 자 기본과정이거든요. 1월 2월이 기본과정인데 강의 기획서 받으셨죠? 요건 8주입니다.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교재가 하나가 추가돼요. 기초과정 11월 12월은 체계도만 갖고 있는데 요약서가 병행이 됩니다. 요약서가 필요하니까 요약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도로 먼저 큰 틀을 잡고 요약서로 법조문 있죠? 그걸 쭉 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은 법조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필수서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계도로 이해한다. 그래서 체계도는 요약서를 보기 위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본질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1, 2, 3, 4 정도 되면 4월 정도 되면 두 수나 돌아갈 거거든요. 3월, 4월도 이걸로 똑같이 합니다. 돌아가면 이제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 단권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체계도로 할지 요약서를 할지 결정을 빨리 해서 한 권 갖고 1년 내내 하셔야 돼요. 나는 체계도가 편하다. 그러면 체계도 갖고 하시고 요약서가 편하다. 그러면 요약서로 보시면 돼요. 그건 선택을 좀 하셔야지 두 개 다 갖고 다니면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하나를 빨리 선택해서 그것만 계속 보시면 되고 강의 진행을 그렇게 따라오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강의 액서는 그냥 창고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진도를 좀 나가볼까요? 진도를 이제 국계법부터 나갈 텐데 체계도를 좀 먼저 보세요. 먼저 체계도를 보셔야 돼. 체계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약서를 다음 시간부터 볼 건데 일단 국계법입니다. 첫 번째. 체계도 몇 페이지죠? 8페이지 한번 볼까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은 책에도 8페이지에 국계법이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체 책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위쪽부터 보시는 거야. 요 법률은 문항수가 12문제 나와요. 12문제. 문항수 12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공략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국계법이라고 부를 거고 문항수는 12문제 나온다. 12문제. 나오고 문항수 목표는 최소 8문제 이상. 8문제가 최소예요. 최소. 미만 가면 합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8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춘다. 최소 8문제 나와야 되고 제가 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10개도 나옵니다. 10개도. 그러니까 요거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법이고 요거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기초과정보다는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내용이. 깊이. 너무 겁먹지 말고 요만큼 더 들어가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50% 했다. 기초과정이. 내용 중에서. 그러면 지금 한 70%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깊이 훅 들어가면 당황스러우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심화 과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3, 4화 과정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한 10% 정도 더 들어가면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부담가질 건 없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어차피 하던 내용을 조금 연계시켜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법률 이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줄여서 어떻게 부르죠? 아 국계법 이렇게 부르십니다. 국계법 자 이 국계법은 제일 중요한 법이 돼요. 6개 법률을 공부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책에도 한번 보죠. 8페이지 자 위에부터 왼쪽부터 볼게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단 파트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 파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용 파트 이렇게 두 개 동그라미 쳐놓고 나눠서 보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용어가 되게 낯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어를 계속 읽으셔야 돼. 용어가 내게 안 되면 내용이 절대 안 들어와. 더 헷갈리기만 하지. 그래서 용어를 쓰는 용어들을 계속 책에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여러분 것도 만드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계획 파트. 국토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네 개. 자 이 계획들을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일단 수립관계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립관계. 수평이 아니라 수립관계다. 그래서 수립관계니까 위아래죠. 위아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국장이 뭐라고 그래요? 자 국가 전국토를 대상으로 야 한번 수립 좀 해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줄 테니까 지자체장들한테 수립 좀 해봐. 라고 해서 방향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수립 좀 한번 해볼래? 자 해봐라.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해주는 게 국가계획인데 국가계획 자체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이제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입한다. 이 정도. 전국토를 관할하고 있는 장관이 수입한다. 따라서 왼쪽에 수립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네 글자. 이거 이거. 국가란 글자 보이죠? 그럼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나와야지. 누구다? 국장.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그러면 무조건 국장 나와야 돼. 99.9%가 그래. 딱 한 군데만 국장이 안 나와. 그건 광역시설에서 나올 거예요. 다 따로. 그런데 한 군데를 막 파고 계시면 안 돼. 나는 한 군데가 궁금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냥 99%를 먼저 잡고 예정할 나중에 따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그러면 수립권자가 국장인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국가계획 밑에 있는 계획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광역계획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국장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가계획을 수입해주면 지자체장들이 이제 계획을 수입할 준비를 해야 돼요. 수입하는 방향을 정해졌으니까 국장이 정해졌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수입을 하는데 지자체장들이 수입하는 계획이 세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이거 먼저 용어 기억하시고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 용어 기억하셔야 되고 얘가 광역도시계획 밑에 있는 계획이에요. 얘네 세 가지는 전부 다 국가계획 밑에 있지. 수입관계라는 거지.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 얘기잖아요.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돼. 이 밑에 있는 계획들은 위에 있는 계획에 다 부합돼야 된다. 이게 공법의 가장 기본. 그런 용어는 나오면 100% 맞추는 거야. 체계도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돼.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이 막내인데 이 관리계획은 이 위에 있는 계획에 다 부합돼야 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다 맞는 얘기야. 결국은 하위계획이니까 상위에 있는 계획들에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럼 수립대상제계를 한번 볼까? 이거 국토거든 국토. 그럼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국가계획이니까 이제 지자체장들이 나눠서 지자체별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별로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광역이라는 단어가 딱 보여요. 반짝반짝. 그럼 광역이 뭐냐? 광역은 넓다라는 뜻이야. 넓다라는 거는 우리가 관할구역을 몇 개념으로 나누죠? 그것도 다시 해야 되나? 당황스러운데? 여섯 군데지. 여기서 말한 국토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일단 국장님이 수입해주면 지자체장이 여섯 명이 뿅 나와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이에요. 그건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기초과정을 한번 듣고 오셔야 돼. 일리강을 한번 듣고 오셔야 돼. 인강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자, 여기란 말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특별시 들어가고 광역시가 있고 특별자치시가 있고 자, 자치도가 있죠.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이 있잖아, 이렇게. 그죠? 시군 여섯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말하는 거지. 아, 지자체장이 여섯 명이 뿅 나타나야 돼, 여기부터. 그걸 빨리빨리 나타나게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럼 이게 여섯 군데 대상으로 수립을 하는 계획들이 밑에 있는 계획이거든, 세 개. 광역도시의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전부 다 기본적인 틀이 여섯 군데란 말이야. 근데 광역도시에서 말하는 광역은 넓다라는 얘기거든, 넓다. 넓다라는 얘기는 몇 개 이상을 말하냐면 둘 이상을 말해, 이렇게 둘 이상. 그러니까 이 관할구역, 야, 너네들 따로따로 수입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 묶어, 묶어. 생활권이 같으면 묶어. 그래서 국장이 내가 묶어줄 테니까 수립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내가 묶어줄 테니까 수립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요거란 말이에요. 광역계획권. 그럼 요거는 몇 개 이상을 묶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신대. 둘 이상의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러면 서울특별시랑 광역시를 묶어줘. 생활권 같으니까 같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수립하는 계획이 요계획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광역도시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 수입 대상이 앞에 있는 지역이죠. 응, 광역계획권이에요. 그럼 광역계획권은 얘네 6개 지역을 따로따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6개 지역을 둘 이상 하나로 묶어서 지정을 해주면 그게 광역계획권이 되고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발전 발전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된다? 광역도시 계획이 된다. 그럼 용어정이 나와 있는 건 확인만 하면 돼. 요약서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된 게 법조문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요약서는. 그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내가 체계도에 있는 게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를 보는 게 요약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특별시에 하나만 나오면 X가 되는 거야. 맞죠? 특별시랑 뭐를? 광역시로 묶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지역을 그냥 두 개 이상 묶은데. 입 아파. 다 얘기하면. 뭐 시하고 군을 묶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둘 이상을 이렇게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준단 말이에요. 국장이. 수립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나온다고. 광역계획권을 누군가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지정해줄 테니까 한번 계획 좀 수립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랑 인천원시를 묶을 수 있죠. 이건 누가 이렇게 지정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가능한 거거든. 그럼 특별시나 광역시 위에는 국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시군 있죠. 시군. 포천시 연천군이 있잖아. 여기는 도지사가 지정해주는 거지. 왜? 도지사 관할이니까. 도지사 밑에 시장원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정권자가 두 명이 나오는 거야.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은 딱 두 명만이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이사 하지 말고 도지사 그래야 돼. 시, 도지사는 다른 거야. 그래서 도지사 한 명만 따 나와야지. 시, 도지사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도지사. 지정을 해줘. 그러면 국장이 여기 한번 수립해봐. 이렇게 지정해줬어.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입하거든요. 그게 광역도식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식은 수입 대상지 어디에 그러면 이거 나와야 돼. 이거 다섯 글자. 광역계획권 나와야 돼.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정도 개념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광역도식보다 밑에 있는 계획이 뭐죠? 그냥 우리끼리 기본계획 그래. 기본계획 그래 되고 관리계획 그래도 돼. 도시군 뭐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고. 그냥 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식의 밑에 기본계획 있고 관리계획 있다. 이렇게 해서 줄여서 얘기해도 됩니다. 기본계획이거든 이게. 그럼 얘네들은 내려갈게요. 수입 대상지 어디예요? 그러면 얘네 그대로 내려요. 둘 이상만 버리고 내려요. 그럼 되는 거예요. 얘네를 막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연결시켜서 보셔야지. 뭐 둘 이상을 따로 외우고 특별시를 따로 외우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냥 내려올게.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여섯 군데 대상을 대상 관할구역별로 수입하는 계획이 있죠. 이게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계획돼? 도시군 계획이 된다니까. 그럼 도시군 계획은 수립 대상이 동일한 지역을 말한다고 하셔야 돼. 특별시, 광역시. 따로따로따로. 묶지 말고 따로따로. 야 너 묶지마. 그렇게 하는 거야. 따로 수립해 따로. 묶어줬으니까 따로따로 한번 수립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섯 군데가 되는 거야. 특별시 따로. 광역시 따로. 자치시 따로. 자치도 따로. 시 따로. 군 따로. 여섯 군데. 기본적인 틀이지. 이걸 뭐 특광, 특시군 그리실 필요 없어. 여섯 군데 그러면 돼. 우리끼리. 여섯 군데. 자 그럼 도시군 계획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도시군 계획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있습니다. 얘네는 합쳐서 이렇게 불러요. 도시군 계획. 왜 그래요 그러면? 수립 대상이 동일하니까요라고 대답하시는데. 수립 대상이 똑같죠 지금. 그래서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부르는 거야.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합치는 걸 좋아하거든. 공통점이 있으면 무조건 합치는 거야.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은 수입 대상이 동일하다. 결론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그래도 위에 있는 계획이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해야 돼.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야.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서울특별시의 방향. 앞으로의 방향. 인천광역시의 방향만 정해주는 거야. 자치시의 방향만 정해주고 자치도의 방향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같은 경우는 신경 쓸 게 없어. 우리 국민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거의 안 나와. 나온다고 하더라도 틀리게 나온 지분이 아니야. 내용은 얘를 외워야 돼. 우리 일방국민과 관련성 있는 관리 계획을 외우셔야 돼. 그러면 기본기에서 방향을 정했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 10년대의 모습을 딱 정해줬어. 그러면 그런가보다 서울특별시장이 내가 10년대 이렇게 서울특별시를 개발시킬 겁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방향을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계획이 밑에 있는 계획이야. 관리 계획이라고. 그래서 도시공기본계획은 잘 들으셔야 돼. 도시공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위에 뭐가 된다. 그렇지.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 조문땅 나오면. 외워서 적거나 절대 안 돼. 그 지침 방향을 기본계획에서 적는 지침을 관리계획이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돼.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는에 따라서 우리 일반군이 갖고 있는 땅값 있죠.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니까.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 낮아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관리계획이. 일단 중요도를 표시를 좀 했을 거야. 기초과정에서 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중요도를 체크를 좀 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합쳐서 한 문제야. 합쳐서. 또는 따로따로 한 문제.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험적으로 맨날 처음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니까 맨날 해. 맨날. 그러니까 안 틀려요.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관리계획부터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안 아파. 난 머리가 아픈데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관리계획으로 가면은. 일단 여기는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관리계획으로 가면. 자 근데 관리계로 결정했어. 이반도 하고 결정도 했어. 이반이라는 단어랑 결정이라는 단어랑 아셔야 돼. 자 우리가 기초가 아니야 지금. 관리계계에요. 자 관리계로 결정되면 문서로 결정되거든. 갑돌이가 갖고 있는지 녹지역이 됐다. 그걸 문서로서 결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럼 갑돌이가 문서를 보고 막 읽어. 앞에 읽다가 뒤에 까먹고 뒤에 읽다가 앞에 까먹고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갖고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가 됐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이 알아듣지를 못해. 문서로서 결정하면. 그럼 효력발생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막 강의하지 못 알아들어. 그럼 효력발생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그때 효력이 발생된 거야. 제가 볼 땐 한 5월 정도는 효력이 발생될 것 같아. 지금 보면. 자 근데 관리계로 결정시가 되고 나면 내려가서 효력발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문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이거야. 뭐라 그래? 그리고 지형 도면이라고 하는 거야. 지형 도면이. 그림 표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걸 외우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 아 그림으로 표시해서 보여주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 그러면 그림은 도면이니까. 도면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평계선 다 나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녹지지 그렇게 써주면. 아 맞네. 내가 갖고 있는 녹지지게 됐네. 망했네. 그러는 거지. 땅이 또 개발 못하는 지역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일반 국민이. 그래서 관리계로 결정되는 순간 여기서 끝나면 효력발생이 안 돼. 일반 국민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따로 따로 관리계획에서만큼은 이걸 해줘야 돼요.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뭐 해줘야 돼요. 고식으로 쥐기 중요한 거죠. 이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의심해야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지형 도면을 고시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일반 국민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무슨 용도직이 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나 없나.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발생하는 거야. 밑에 효력발생이나 써있지 그렇지. 형광수에 밑으로 가야지. 매년 나와. 이거 틀리면 직무위기라니까. 그러니까 지형 도면을 모한 날. 고시한 날이야. 다음 날 나오면 싸대기를 딱 치는 거야. 준비하겠다가. 거기는 100% 다음 날 나와. 분시하면서. 뭔 다음 날이에요. 싸대기 딱 쳐야지. 짜증을 막 내면서 싸대기를 막 쳐. 다음 날은 시료야. 다시 다음 날은 시료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효력발생이나 시료랑 다른 거 아니겠어요. 효력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빨리 나타나야 되겠지. 지형 도면을 모한 날. 고시한 날. 이렇게 되고. 그럼 왼쪽 라인 끝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어디를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볼까. 관리객으로 쭉 선 따라가면 관리객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내용이라고 그래. 관리객으로 이반도 하고 결정될 내용이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든. 그럼 다섯 개가 있습니다. 원래 법조문에는 여섯 개가 있거든.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입주기제 최소 구역 있죠. 이걸 6번에다 따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법에서는. 그런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입주기제 최소 구역도 용도 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에 포함을 시켜버려 그냥. 그럼 6번이 사라지는 거야. 어차피 입주기제 최소 구역도 소속이 관리기기다. 용도 구역이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자꾸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거 나와 있는 거.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름만 먼저 기억을 하세요. 쓰임별로 지정하는 지역이지.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쓰임별로 지정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야. 개발 용도로 쓸지 보전 용도로 쓸지를 정해주는 거야. 걔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갑두리 토지는 개발해야 되겠다. 개발 용도로 쓰겠다. 이 용도로 쓸지. 아니면 개발 못하게 보전 용도로 쓸지. 개발 못하게 막을지를 정해주는 게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개발 아니면 보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딱 하나의 토지에 하나만 있어야 돼.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또 외우고 다니면 안 되고 당연한 거야. 개념이 잡히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용도 지역을 뭐 하는 거지. 여기다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지정 하나씩. 지정해서 용도를 정해주는 거지. 갑두리 토지는 개발할 수 있는 용도다. 을승의 토지는 개발 못한다라고 정해줘요. 이렇게 개문들은. 그걸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무슨 계획으로. 그렇지. 관리기로 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신대. 관리기를 통해서 지정해주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해줬어.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해주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될까. 용도 지역만 가지고는 우리가 목적 달성을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상업적이 있어. 용도 지역을 상업적으로 지정했어. 상업 지역은 건필이라든가 용도 지역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도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상업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익성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수익성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 붙여져 있거든. 건물의 규모를 크게 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왼쪽 건물에서 불이 났어. 화재가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럼 건물이 붙어있으니까 옆 건물로 금방 번지겠지. 용도 지역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보이는 거야. 수익성이 높다는. 상업적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가 나면 금방 다른 건물로 번져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될까. 단점을 보완해야 되겠지. 가만히 녹놓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이름이 이거야 이거. 뭐예요. 용도지구야. 용도지구라 그래. 용도지구라 그래. 그럼 용도지역이 먼저예요. 용도지구가 먼저. 그럼 용도지역이 있어야 용도지가 따라 들어갈 거 아니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그걸 강화한다 그래. 그럼 이때는 화재에 취약하니까 여기다 건물 지는 사람은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구조로 내와 구조로 건물 지어라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규제 강화하는 거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강화하는 거야. 또 풀어주는 지역도 있어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능을 보완한다 그래. 기능을 뭐한다래. 보완한다 그래.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야. 기능을 증진한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한다. 이렇게 기능 증진. 단점을 보완해 준다 이런 뜻이야. 어렵게 가지 말고. 기능을 증진한다.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모두하고 모두 한다고요? 그렇지. 용도지에 갖고 있는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얘네 두 개 다 뭘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정병행 하잖아. 뭘로 해야 되냐? 기본이 관리기구로 해야 된다. 다른 기구로 하면 싸당이 날려야지. 광역도시로 한다? 싸당이 날려. 기본기구로 한다? 싸당이 날리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돼 지금. 이 틀을 잡고 접근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요약지 금방 봐요. 이렇게 요약지 보는 거는 일도 아니야. 금방 해요. 그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정됐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지정됐어. 그런데 오른쪽 가면 용도지역의 종류가 보이나 지금? 일단 종류만 간단히 스킴만 할게. 이게 용도지역이 개발 아니면 보존이잖아요. 이름을 붙여줘야 돼. 이름을. 그래서 도시지역 동그라미, 관리지역 동그라미, 농림지역 동그라미, 자연환경 보존이잖아요. 또 이건 기본이지 뭐. 도관농자. 이걸 뭐라 그래? 용도지구의 종류라 그래. 다시 용도지구의 뭐라 그래? 종류. 그럼 얘네들도 뭘로 지정하는 거야? 그러고 관리지구의 지정하는 거지. 얘네들. 용도지역이니까. 그래서 일단 도시지역 그러면 용도지구는 배웠는데 도시구는 안 배워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거든. 도시지역이 개발이고요.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이에요. 자 도시역 가볼까 오른쪽. 자 주, 상, 공, 녹 그래. 주, 상, 공, 녹 동그라미 네 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역을 지정할 때. 자 용도지역 이렇게 손 따라 가볼게요. 손 따라서 조금 더 판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 과정이니까 용도지역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종류도 보셔야 되거든. 이렇게 보시면 일단 용도지역이 크게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지. 도간농자. 도간농자는 기본이지 뭐. 도간농자 네 개 있는데. 자 여기가 도시역이래요. 자 무슨 지역이래? 도시역이래. 그럼 도시역이라고 딱 나오면 용도지역을 네 개로 다시 한번 생활권을 나눠야 돼.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이거든. 주로 개발이야. 전부 다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개발이야. 왜냐하면 용도지역 네 개. 주, 상, 공까지는 순수 개발지역. 녹지. 콘크리트 건물 안 있으면 안 되니까 녹지도 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그럼 여기는 주택만 지어라. 이렇게 하는 지역. 다른 거 짓지 말고 주택만 지어라. 여기 공장 들어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주거 기능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생활권을 분리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짓는 지역을 다 나눠줘야지. 여기는 상업죠. 여기는 상가짓는 지역을 이렇게 정해줘요. 행정청이. 그러면 상가 지어져서 상업활동할 사람은 여기는 땅 사면 안 된단 말이야. 상업 쪽에 있는 땅을 사야지. 그다음에 공업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공업 지역에 있는 땅을 사야지. 다른 땅을 사면 안 되지. 이래서 너 들어오지 마 이런 얘기야. 주거지에 공장 들어오지 마. 여기 막아놓는 거야. 배타지기라 그래. 근데 거기까지 갈 거 없고. 중간중간에 뭘 주장하지. 녹지 공간 있어야 되잖아. 중간에. 이거에 얘네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걸 주상공록이라고 하지만 도시역이라고 한다고. 뭐라 그래. 마음이 맞아야지 뭘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상공록이라고 그래. 얘네를 합치면 도시역이 되는 거야. 맞나요. 이렇게 되고요. 다시 주거지역 가면 전일주는 보이나 지금. 거긴 똥그라미 많잖아. 나중에 다음 주에 세부적으로 할 거야.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러프하게 봐도 돼.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다. 세 개. 땅땅땅. 나누기만 하세요.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상업지역은 다시 네 개가 있어요. 상업지역 지정할 때는 이렇게 상업지역으로만 지정하지 말고 네 개로 다시 세분을 해야 돼. 센터가 되는 지역. 중일류군이라고 그래. 중심상업지역, 일반.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중일류군으로 해야 돼. 그래 여기에 권필 용전이 들어갈 수 있어. 중심, 일반, 유통, 글리냐. 중일, 유군. 동그라미 네 개 쳐야지. 일단 이거 세분을 좀 해놔야 돼. 공업지역 있나요 지금? 여기도 주거지랑 똑같이 나눠놓으세요. 전일주는 그래. 전일주는. 앞에서 앞뒀어. 앞에서 주거지역도 전일주는 맞지. 그럼 공업지역도 전일증 부르면 되지. 대신 옆에다 공업만 붙이면 되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렇지. 그렇게 하시고. 녹지가 보이나요? 녹지도 세 개 있어. 그래서 보생자. 동그라미. 보생자. 러프하게. 세분만 일단 해놔야 돼. 뭐하는 지역입니까? 다음주에 요약서 보고 정리를 다시 한 번 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세분된다는 것만 러프하게 보셔도 돼. 녹지도 세 개가 있는 거 맞지. 보존 녹지 있고 생산녹지 있고 뭐가 있어요?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러면 왼쪽에는 주산공동은 다 끝났고. 관리지역 한 번 다시 가볼까? 도시역 밑에 있는 관리지역. 여론 관리지역 같은 경우도 세분이 되죠. 일단 세분만 해놔요.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보이나? 거기 계획 관리 다 별표하고. 계획 관리가 제일 중요해. 일단 별표만 해놔. 자, 계획 관리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계획 관리는 내일모레 도시역으로 편입될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도시역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주거지역 다 개발이 끝났어. 상업 쪽도 개발을 다 끝냈어.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 자, 공업 쪽도 개발이 다 끝난 거야. 개발할 땅이 없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나중에 편입시켜서 도시용주로 쓸 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예비용도라고 생각하면 돼. 옆에다 붙여놓는 지역이 이 지역이야. 무슨 지역이다? 그렇게 헷갈리죠. 그럼 여기는 현재는 보존인데 내일모레 도시역으로 편입했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네는 보존 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자들이 완화되는 지역이에요. 건필 용전율이 있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줘. 건필 같은 경우는 다른데 20밖에 안 주면 얘는 40을 줘. 다른 지역 용전율 80밖에 안 주거든 얘는 100을 줘. 그럼 얘는 뭐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보존으로 묶어놨지만 어차피 기간이 좀 지나면 도시으로 편입해서 쓸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편입이 되는 지역이야. 이렇게 도시으로 편입해서 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농림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농림이 뭐예요?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 철연평야, 김법평야 이런 지역 전부 다 농림지역이에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 그 정도만 보시면 돼. 그럼 얘네는 세 분이 안 돼요. 농림은 옆에 아무것도 없지. 자연도 아무것도 없지. 세 분이 안 된다니까 지금. 세 분이 되는 것들은 주거지역과 우리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까지만 세 분이 되는 거야. 도시역은 주산공동으로 세 분 되지. 관리지역은 보생계로 세 분 되잖아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 분 되는데 농림은 아무것도 없지. 보존, 농림, 생산 이런 거 없다니까. 생산, 농림 이런 거 없어. 농림 하나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다 하나야. 그걸 먼저 정리를 해놓으셔야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여기까지 용도지역이고. 용도지역 가보자. 용도지구는 누구를 도와준다고?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거거든. 기능을 증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도와줄 기능을 하는 거니까 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게 아홉 개가 있는 거예요. 종류 일단 종류만. 그래서 경관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개발지능지구 보이시죠?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정도제한지구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앞자따서 경보, 복개, 고취, 방방특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또 당황하지 말고 경보, 복개, 숨쉬고, 고취, 방방특 이렇게 해서 한 10번씩만 해놓으세요. 일단 입에 좀 붙어야 돼 이게. 이거부터 해야 돼 기본과정은. 종류부터 해야 된다고. 다시 종류부터. 경보, 복개, 고취, 방방특. 매년 한 문제씩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나오는 거 다 정해주잖아. 복합용도지구 있죠? 별표하고. 다 나오는 건 아니야 지금. 일단 종류만 딱 치고 별표한 것만 본대. 복합용도지구가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중요해요. 개발지능지구. 그런데 개발지능지구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다음에 취락지구가 또 중요해. 올해 보세요. 제가 찍어드린 거 분명히 나와. 올해 취락지구 나와. 작년도 나왔어. 올해 또 나와. 올해 뭐 나오냐. 건축지구가 나올 거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냐. 이거 나올 거라고 그래.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밑에 있는 건.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라고.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게. 복합용도지구 있고. 개발지능지구 있고. 취락지구 있다. 맞나요? 그 세 개가 중요한 거야. 세 개가. 걔네 세 개가. 현재 용도지역의 제안을 완화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뭐 하는 거라고요. 완화하는 것들이에요. 완화하는 거. 완화가 더 중요하다니까 여기는. 풀어주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자연하고 집단이라고 써있나 지금. 형광색 밑줄구나. 그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야 돼. 나머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취락지구는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럼 취락지구가 종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잖아. 자연하고 집단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화살표 가봐. 화살표. 동그라미 1번 내려가 봐요. 자연취락지구 보이시죠. 녹관농자. 그럼 용도지구 배웠으니까. 주상공에 못 들어온다 그래야지. 녹관농자만. 그럼 녹관농자는 보존지역이에요 개발지역이에요. 보존지역 얘기할 때 네 군데 지역을 얘기해. 녹지역 보존이고 관농자 전부 다 보존이니까. 이 안에다 지정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녹관농자면 현재 용도지원만 가지고는 규제가 강화되는 거야 완화되는 거야. 녹관농자는 개발 못하는 지역이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녹지역 지정했다 갑돌이 망했다 그러는 거야. 개발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다 뭘 지정해요 이렇게. 자연취락지구를 해야지. 이름 이름. 이름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 건물 못 짓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물 짓는 지역으로 바뀐다고. 건물 지어도 다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지. 그렇지. 건물 못 짓는 땅인데 용도지원만 가지고는 건물을 못 지었는데 취락지구를 풀어줬어. 그럼 건물 지을 수 있어. 원래 지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녹관농자고요. 그다음에 집단체락지구 보이시죠. 다 현관지 밑으로 가야 돼. 작년에 이거 나와서 집단체락지구 가로 열고 어디다 지정합니까 물어봤다고. 개발제한구역이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빌트 맞지. 위치가 두 군데야. 종류가 두 개 있는 거야. 녹관농자에다 지정하게 되면 이름을 뭐라 그러고. 여기 보면 녹지역 있잖아요. 여기다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면 여기 이름을 붙여줘야 돼. 여러분들이 집단 그러면 안 된다고. 자연취락지구라고 하셔야 돼. 그 이름만 구별하세요. 그런데 그린벨트 네에다 지정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 집단취락지구라고 하시는데. 일단 그 두 개만 먼저 할게.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야지. 그래서 일단 종류 아홉 개 있는데. 그 중에 취락지구 올해 논점 잡았어 제가. 분명히. 제일 먼저 하시란 말이야.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걸 잡아드리면. 먼저 하나 하시라고. 하나씩. 가능성 높은 걸 먼저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걸 1년 내내 반복해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다음 중요한 걸 한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야. 소화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용도지구까지 했어. 거기까지 하시고. 자 내려가 볼게. 여기 보시면. 뭐 있죠 이제. 아 이제 용도지구까지 했어요. 그럼 내려와야지. 용도구역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도와주는 거야. 얘네 두 개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용도구역에 대한 용어정의는 잘 나오지도 않아. 너무 쉬워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한다. 강화하거나 완화 역할을 한다. 그럼 끝. 그게 종류가 중요하다니까. 여기. 여기죠. 다섯 개. 여기 앞자 동그라미 타서. 계도, 시, 수, 입 들어가야 돼 이거. 지금 저는 기본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11월, 12월 딱 했던 거 또 하면서 하면 진도가 못 나갑니다. 8주에. 그래서 일단 11월, 12월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1주차하고 2주차 정도는 듣고 오셔야 돼. 그래야 좀 원활하게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주기제체소구역. 개, 도, 시, 수, 입거래.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용도구역이고요. 그럼 얘네들 지정할 때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그럼 관리기 필요합니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럼 용도구역까지 딱 삼총사가 지정이 된 거야. 용도지역 지정했고 그 위에 용도지구가 올라갔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구역까지 지정됐으면 모든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주거지역도 만들어지고. 상업지역도 만들어지고. 공업지역도 만들어졌는데. 도로가 없네. 응? 걸어다녀. 야 너네들 걸어다녀. 건강에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 없어. 도로도 좀 설치해주고 그래야지. 학교도 만들어주고. 그럼 뭐라 그래 이걸. 기반인설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반인설. 설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좀 해봐요. 야 건강에 좋으니까 막 뛰어다녀 그래? 그건 아니잖아. 학교도 저기 옛날처럼 저기 4km밖에 안 돼. 걸어갔다 와. 옛날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 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뭐 4km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러지 않았어? 난 걸어다녔어 이렇게. 4km면 심리라 그러나 심리? 아 심리라 그래요. 아침에 딱 가면요. 배가 고파요. 4km 걸어가 봐.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면 걸어가 봐. 운동은 잘 되지. 다이통이 막 굵어지고 막 그러지. 지금은 아동학대라고 할 거라 아마. 자 봐요.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도로. 도로 연결시켜줘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필요하잖아. 생활할 때 필요한 인설을 행정청이 설치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학교도 좀 만들어주고. 주거단지 옆에다. 이렇게 아파단지 옆에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네 글자로. 그럼 기반인설을 해. 이걸 설치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뭘로 설치해줘야 해. 이렇게 물어봐. 관리기로 설치해줘야 된다. 관리기로 모여서. 결정하는 거거든. 결정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름이 바뀌어. 여기는 특이하게. 일관성이 좀 없어. 뭐라 그래. 이거 별표 해야지. 이 사업을 해야 돼 이제. 도시공기획실이라고 하는데. 도시공기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뺀질 뺀질 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도시공기획실 사업을 공부하게 된지. 뒤에 큰 틀이 절차가 또 따로 있어. 이거는 도시공개기서를 설치하는 거거든 아 여기서 사업이 하나 병행되는구나 그래서 도시공개기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무슨 사업을 하냐면 도시공개기서를 사업을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있죠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 있지 이것도 해야 돼 신도시 개발할 때 관리기로 미리 결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없어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도시로 개발하는데 한 40년 지난 거야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오래된 건물 철거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철거하고 다시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이것도 해야 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치? 무슨 계기로 해야 돼요? 관리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이시면 관리계로 해야 될 사업이 3개 있는 거예요 맞나요? 도시공개기설사업 하나 있고 맞죠?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정비사업이 있지 그치? 얘네 공통점이 있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로 미리 결정하는 거 맞지?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 그게 도시공개혁사업이야 엄청 중요한 사업이야 다시 도시공개혁사업이라래 도시공개혁사업은 몇 가지를 말한다? 그렇지 공부가 되신 분은 이걸 통해서 용어 정의가 다 돼야 되거든 사실 도시공개혁사업은 매년 나오거든 도시공개혁사업의 종류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도시공개혁사업은 여기 체계도를 딱 보면서 그림이 그려지면 더 좋아요 도시공개혁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도시공개혁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무슨 사업이 있다? 정비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비사업 그러면 이 사업을 세 개 했어요 관리계를 통해서 근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있죠 국기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야 개별법에서 따로 하는 거야 그거는 관리로 사업하겠다만 결정해놓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 너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 도시개발법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절차가 규정돼 있고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개별법으로 명시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공부할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공부할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개별법에 위임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다 규정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순환하신 분들은 도시개발사업 공부했죠 그죠? 도시개발법에 있지 않아 정비사업도 도정법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할 게 없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분가시킨 거야 개별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는 사업만 하겠다만 결정하고 끝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 그렇지 이름을 알아야 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먼저 정해 지구구름 개발이야 개발 그러니까 행정청이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서울특별시 전부를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다 그랬어? 누가 있다 그랬어? 아침부터 연추부터 누구예요 누구? 서울특별시 전부를 어떻게 개발해? 일부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게 서울특별시 전부를 개발할 수 있다면 싸대기 날리고 와야 돼 무조건 일부만 나와야 돼 여기는 말이 안 되잖아 서울특별시 전부를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래서 일부만 일단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수입하는 계획이 있죠? 그때 개발계획이지 일종의 개발계획이지 그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잡을 때 계획을 먼저 수입하는구나 괜찮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된다니까 그래야지 계획을 왜 먼저 수입해요? 여기는 구역을 지정하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순서 잡는 거야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니까요 순서대로 해야지 법에 정한 대로 그럼 여기를 행정청이 먼저 A라는 직원을 먼저 체계적으로 개발할 지역을 먼저 딱 지정한 다음에 뭐예요? 계획을 수입하는 거야 그때 행정청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지정하는 지역 있지? 그 지역 이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그 지구단위계획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수입하는 게 이거야 이거 무슨 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이해 되시나요? 얘네들 전부 다 뭘로 해야 돼? 그렇지? 도시공관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가 계획파트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점은 그대로 가면 요약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순서대로 쭉 들어가 있는 거거든 계획파트가 똑같이 돼 있어 우리가 광역도시에 먼저 용어정이 전체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요거부터 해 요거 무슨 계획? 얘는 공부할 게 없잖아 국가계획 모다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원래 없으니까 여기부터 나온다고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계획이 지자체 장들이 수입하는 계획이니까 광역도시에 공부하고 끝나면 무슨 계획 공부할까? 기본계 끝나면 끝나면 관리계획의 내용에서 나오는 거니까 관리계획 끝나면 끝나면 연결시켜서 하나 해야지 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서 요거 공부하겠지 그리고 나서 요거 들어가 맞아 관리계획 공부하고 요거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지형 등장까지 공부한 다음에 얘가 들어간다고 순서예요 순서 순서 똑같이 돼 있어 용도적 끝났어 뭐해 용도지고 해야지 끝났어 뭐해 입 아프다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사업별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사업이 그리고 이제 기반인설과 관련된 사업 들어가겠지 근데 이때 사업이 나온다고 이 사업 무슨 사업이 나오냐면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이 나온다고 그리고 얘는 공부할 거 없죠 그죠? 맨 마지막 이거 나와 지구단위기 지구단위기 그럼 지구단위기 지구단위기 나 공부를 해 그럼 공부할 때 아 이건 계획 파트 마지막 파트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계획 파트 끝났어 그럼 이용 파트 한번 내려가보세요 내려가보세요 자 여기 책에도 8페이지 밑에야 밑에 밑에 가면 개발의 형화 등 보이시죠 요게 이용 파트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과정부터 요것도 같이 써놨거든 지금 음 그래서 요거는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 어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용 파트다 근데 거기 빨간색 끝이 세 개 더 있을 거야 등과 관련돼서 형광색 밑줄 안 그으신 분만 거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어 성장관리계획고요 찾으셨나요? 아 찾으셔야 돼요 형광색 밑줄 보놓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기반인설부당구역 얘네가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한두 문제 나오고 요 앞에 나오는 게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이 두 문제 나온다니까 요거 이용 파트는 네 문제라고 보신데 문항수가 요거는 계획 파트에 비해서 복잡하진 않아요 내용이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그거 먼저 빨간색 끝이 세 개 있는 것도 구역들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인설부당구역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지역 맞죠? 누가 얘기를 했어? 누구요? 누구? 연추부터 어? 자 그럼 안 된다니까 지금 어? 거기는 지금 우리가 이용 파트로 넘어왔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애들은 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들이 아니야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딱 선을 좀 그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지 그걸 질질 끄고 다니면 안 되잖아 분리를 시켜야지 딱 잘라버려야지 딱 잘라 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관리계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싸다게 날려야지 얘는 이용 파트다 소속이 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야지 선을 좀 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 파트 배울 때 기획도 같이 따라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개발 행위할 때 허가받으라는 얘기 맞나 이거? 그럼 허가권자 몇 명? 국토가 여섯 군데로 나눠서 관리하니까 여섯 명이지 허가권자 여섯 명 맞죠? 이거 읽지마 여섯 명하고 넘어가 우리끼리 여섯 명 그럼 끝나는 거야 입 앞하다 제일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섯 명 그럼 누군지 알잖아 그치? 두 번째 개발 행위도 여섯 가지 행위를 말해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가볍게 터치해 가볍게 어차피 세부적으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한 번만 읽고 넘어가 건물의 건축 안 돼 자 그 다음에 공작물 광고판 같은 걸 설치하는데 비닐하고스 같은 걸 설치하는데 그건 건물이 아니거든 자 담장 같은 걸 설치하는데 공작물이야 자 그리고 나서 토지에 뭐해요? 한 번만 읽으라니까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읽어 눈에 익혀도 모양을 막 바꾸는 거죠 형질변경 형질변경 그 다음에 뭐 있어? 흙물의 자갈등을 채취한다니까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거 맞죠? 오브라이 같은 걸 채취하잖아 이런 것들 자 토지를 뭐하는데? 합병이야 분할이야 쪼개기야 하잖아 쪼개기 분할이 분할하면 소규모로 쪼개면 거물 못 짓지 기획부동산에서 맨날 하는 게 분할이잖아 합병은 상관없어요 합병은 넓어지거든 거물 질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야 차라리 그건 괜찮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근데 분할을 할 때는 거물 못 짓는 땅으로 바뀌니까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됐고 자 물건을 썼는데 물건 쌓기는 몇 개월? 일단 요것만 먼저 기억할게 자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 이렇게 총 6가지 행위예요 요거를 허가 대상이라고 불러 그럼 일반 국민이 이 6개 중에 하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뭘 받아야 돼? 그렇지 허가를 받는 거 이게 허가 대상이야 가장 기본적인 히트 이건 한 3천번도 있기 때문에 건공토토토물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안기코드를 너무 많이 잡잖아 어디 법에서 내가 안기코드를 잡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걸 또 건공토토토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은 맞는데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돼 어차피 이 행위를 물어본 건 옛날 15회 때나 16회 때나 물어보는 거지 10년 전 15년 전에 물어봤던 문제거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들어가서 문제 물어봐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내려가면 허가 절차 나오나 지금 여기서 허가 신청했대 갑돌이가 이 6개 중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개발 행위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내가 개발 행위할 건데 허가 좀 내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허가권자가 아 그래? 허가 신청 들어왔으니까 시행자한테 뭘 해요 도시공개혁사업에 지장이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돼 그리고 나서 허가권자 6명은 전문성 없지 원칙적으로는 뭘 거쳐야 돼 안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원칙은 시민을 거치는 거야 원칙을 먼저 잡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예외 조항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사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조건부허가 허가권자가 허가를 합니다 안 합니다 허가를 해요 안 해요 지금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야 야야 그러지 말고 도로 2차장 도로 너무 좁잖아 4차장 설치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4차장 도로 설치할 걸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조건부허가 하는 거야 조건부허가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가 신청한 자 불러 2차장 도로가 뭐냐 조조나게 4차장 도로는 돼야지 다른 사람 불편하잖아 4차장 도로 설치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그런단 말 나 싫은데요 문 꽝 닫고 나가진 않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요 개발 행위가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건을 붙이면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나 사업을 합니다 허가 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다 별표 할까 여기다 빨 노란색 자 여기가 뭐 준공검사 마지막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위에 몇 가지 행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섯 가지 행위가 허가 대상 맞죠 그중에서 자 물건 쌓기는 의미 없지 이거는 준공검사 안 받아도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토지 분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두 개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토지 분할 분할이 그 자체가 완성되는 행위잖아 물건 쌓기 무슨 준공검사보다 무슨 사업을 해서 물건 쌓고 끝이지 그래서 나 와가지고 준공검사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토지 분할하고 요거 나오면 준공검사 대상이다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싸낭이 날리고 무슨 분할이 준공검사를 받아요 분할하고 끝인데 분할하고 자 그 다음에 물건 쌓기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요거 나오네요 요거 요거 이름만 성장관리기획구역 성장관리기획구역은 여기 네 군데 지역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자연치대학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뭐 있었지? 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녹관농자라는 지역은 현재 보존이에요? 개발해요? 보존지역이잖아 여기도 중요한 거니까 같이 묶어서 하셔야 돼? 요 지역이 난개발이 될 수 있나 없나? 아 그러고 특히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아 그럼 행정청이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지 미리 관리하겠다는 거야 묶어서 그러니까 이 녹관농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무질사한 개발이 진행되고 써있잖아요 무질사한 개발이 진행되네? 난개발이 막 진행되고 있네? 행정청이 보니까 그럼 행정청이 난개발해? 열심히 좀 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줘 그럼 여기도 내가 수립해주는 계획대로 따라오면 인센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거원패도 완화시켜주고 용조류도 완화시켜줘요 이해되시나요? 구체적으로는 뒤에 가서 합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해 녹관농자 이 네 군데만 지정하는 건데 이게 벌써 세 번 나왔어 지역만 물어보는 게 그러면 녹관농자에다가 지정한다 그러면 두 군데가 있다 하란 자연치락지구 용도지구지 그건 맞나요? 아 자연치락지구 녹관농자에만 지정해서 풀어주는 거잖아 그걸 풀어줬어 그럼 사람들이 개별 뭐예요? 난개발할 수 있지 그치? 난개발 못하게 똑같은 지역에다가 성장관리 계획을 지정해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두 개 더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있고 뭐 있지? 기반인설 부담구역이 나오지 그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예요? 너무 많은 개발행위를 했어 그럼 여기는 주산공이에요 맞나요? 용도지구 주산공이에요 그럼 주산공이면 너무 많은 개발행위를 했어 너무 많은 개발행위를 했다는 건 뭘 했다는 얘기냐면 거물을 너무 많이 지었다는 얘기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도로가 부족해 그럼 도로를 더 넓혀야 돼 근데 이미 주변에 거물이 너무 많아서 도로를 넓히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지 뭐하다? 곤란하다 동그라미 기반 설치가 곤란해 이거 글자만 하면 기억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정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얘네 세 개 다 누가 지정할까? 그럼 여기 허가권장 가서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걸 또 새롭게 외우고 다니고 걸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는 일관성 있게 여섯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몇 명이 지정하고? 여섯 명 개발밀도관리구역도 여섯 명이 지정하는 거 맞죠? 마지막 기반인설부단구역 얘도 소속 어디예요? 이용파트야 다 지금 얘네가 지금 개발행위허가 등에 있는 애들이라고 맞나요? 그렇지 개발행위허가 관련된 내용이잖아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지부터 잡아야 돼 그거 안 하고 막 공부하잖아 그럼 뒤죽박죽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거기서 배웠는데 그리고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 외의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기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잖아 곤란한 지역 외의지역이니까 가능한 지역으로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반 설치가 가능하니까 뭘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 설치하기 밑줄 도로, 녹지, 공원 뭐 이런 것들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다시 뭘 설치한다고? 기반 설치한다 이렇게 그냥 용지 확보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 설치하면 용지가 필요하잖아 기반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기반 설 부단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근데 여기는 기반 설치를 설치하는데 창고로 말하면 대학은 제외해요 대학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대학이야 왜냐하면 거기 써도 되고 뒤에 또 나와 대학은 현재 포화상태에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여기는 설치를 굳이 해라 라고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기반 설 부단구역은 기반 설치를 설치하는데 뭐 빼고 다 설치해? 그렇지 그럼 대학만 기회에 위험되지 설치하는 걸 뭐 하러 다니고 다녀요 정신없이 하면 안 돼 이게 체계도야 이게 그래서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계법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본 거야 전체적으로 내가 이거 전체를 앞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갖고 다니면서 이따 요약서 볼 때도 다음 시간부터 요약서를 볼 건데 요약서 보실 때도 어떻게 돼? 이걸 옆에다 놓고 보셔야 돼 내가 어느 파트를 지금 용어적에서 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1교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